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디자인들께도 함께 보호 좀 부탁드릴게요. 연기 활동을 하러 나가면 형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또 잘 챙겨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데 다행히 또 훈이 형이랑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멤버들도 훈이 형한테 동생 좀 잘 챙겨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좀 한시름 걱정도 좀 안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저도 서로 챙겨주면서 또 둘의 팀워크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저희들은 항상 연습실이나 그런 데서 눈만 봐도 막 웃고 막 그러거든요. 막 장난도 많이 치고 그리고 동호는 또 막내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그 되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 제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동호랑 같이 그 액션 찍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엔지도 많이 내고 감독님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iantes keAN